여름철마다 갯벌에서는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죠. 밤에 갯벌 체험이나 조개를 잡는 해루질을 하다가 밀물대 고립되는 등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인천시와 해경이 드론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중구의 한 해수욕장. 늦은 밤이지만 해루질에 나선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순식간에 들어오는 밀물을 피하지 못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해경은 곧바로 드론팀에 확인을 요청하고 드론에선 사이렌과 함께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현재 위치한 곳은 위험구역입니다. 신속하게 안전구역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갯벌 고립사고. 인천시와 해경은 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계 따로 안 찾아봐도 되고 핸드폰 같은 것도 들어오고 들어오기 힘든데 저런 거 해주면 아무래도 그냥 알고선 나갈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죠. 드론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해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활동객까지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 수 있어 신속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갯벌 활동객이라든지 아니면 눈에 띄지 않는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캐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드론 순찰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런 공백들도 다 해결이 되기도 했고요.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한 야간 드론 순찰. 실제 효과는 컸습니다. 인천시와 해경은 오는 10월까지 드론 순찰 활동을 벌이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안전관리 방안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btv뉴스 이정윤입니다.